빅스타 스페셜 쇼쇼쇼 여름 극장가를 초토화시킬 파워무비가 떳노라 극한을 넘나든 드라마틱 연기 변신의 주역이 선택한 영화 스크린에선 디테일과 리얼리티가 번뜩이고 현실에선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미소가 천진난만 개구진 완소 매력남 그 이름 하정우 최고의 스타만 초빙하는 빅타임 오늘은 영화 더 테러라이브의 주인공 상남자 포스의 귀여운 눈웃음이 반전인 배우 여러분 하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빅스타 스페셜 쇼쇼쇼쇼쇼 길고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어요 이름 석자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두 배우 그 두 배우가 한 영화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영화 허삼관의 하정우 하지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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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오리지널 케이크 라디오 체파타 토크쇼 케파타 초대서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떡잎부터 다른 타고난 재능은 물론 끊임없는 연기 공부로 매 작품마다 흥행질주하면서 최연소 누적 관객수 1억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올여름 비공식 작전으로 또 한 번 흥행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 최파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굿바이 최파타 패밀리 위크 애정하는 찐 가족들만 모십니다 최파타 패밀리 초대서 앞에서 살짝 들으셨지만 2007년 6월부터 이야 지금까지 작품 홍보는 최파타에서 하겠다고 말해준 고마운 배우님입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고 다른 프로그램을 왔다가도 최파타는 꼭 들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늘 배우지만 오늘은 배우 포스가 빡 나는데요 아 그런가요 메이크업도 안 하고 왔는데 아 살이 좀 빠지셨죠 네네네 좀 감량을 했어요 위아래 블랙으로 딱 입으시니까 아 배우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식구 여러분 또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뿅 뿅 하정우입니다 우리 작년 9월에 김상우 씨랑 또 최파타에 오셨는데 거진 뭐 8개월 만에 와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들려드린 대로 하정우 씨 소개 멘트 쭉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쑥스럽죠 쑥스럽고 또 참 오랜 시간 이 최파타와 함께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거기서 생각나는 게 뭐 천재가 노력까지 더하면 하정우다 정말 그 환하게 웃는 거에 개구짐이 있다 이런 거 참 우리 작가분들이 정말 날카롭게 잘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하정우다 하정우 씨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요 그만큼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 목격자가 언제였어요? 추격자 아 추격자가 언제? 2008년 2월이요 2008년 그 전해부터 나왔었구나 두 번째 사랑 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진짜 나이가 드니까 막 추격자를 목격자라고 하고 자 염혜영 씨가 네 정우님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작품 때문에 일부러 빼신 건가요? 멋져요 그래요? 작품 때문에? 그냥 작년에 제가 연출 로비라는 작품을 연출 주연을 했는데 그거를 찍으면서 후반 작업도 같이 끝나고 나서 후반 작업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번에 6월 달에 하이잭킹 개봉을 앞두고 나서 좀 감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량을 했어요 그 로비 말이에요 그건 언제 개봉입니까?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그쵸? 화정 씨가 직접 다 쓰시고 연출하시고 이러는 거죠? 작가님은 한 분 더 계세요? 김경찬 작가님이라고 같이 그래도 이제 모티브 같은 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골프 치면서 로비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그러니까 2000중년 6월 그때 했고 두 번째 사랑에 왔을 때 이때 기억나세요? 아 어려운 부탁에 기억나요 어려운 부탁에 17년 전이네요 맞아요 17년 전 우와 옆에 주영훈이야? 주영훈 씨인가 봐요 네 어머 그럼 우리 하정훈 씨가 이제 그 몸을 뺐잖아요 그럼 역시 계속 걷는 거? 네 계속 계속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럼 우리 하정훈 씨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다양하게 족발, 보쌈, 삼겹살, 항정살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아니 근데 요리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럼 돼지고기를 가장 쉽게 우리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육볶음이죠 제육볶음? 그냥 일반 제육볶음 아니면 김치 제육 김치찜 거기다가 와인? 그렇죠 하정훈 와인? 화이트 와인 그래서 와인을 이제 곧 나와요 아 정말? 그래서 한 7월 달쯤이면 만나보시지 않을까 하도 제가 시경이 프로그램 나가서 유튜브 나가서 그 와인을 얘기를 했더니 코스트코에서 완전 품절 자태가 나가지고 한동안 1인당 2병 이상 못 산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한 번 와인을 내봐야겠다 언제 살 수 있어요? 저 알려주세요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뭐 코스탱 뭐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코스탱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 사? 그냥 백화점? 백화점도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트? 네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살지 않을까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와인샵? 그러니까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콜미레이터 누가 줬어요? 제가 줬습니다 와인 마실 때 나중에 전화하고 싶잖아요 콜미레이터 진짜 거기다 또 얼마나 라베 그런 것도 예쁠까 쑥스럽게 또 제 그림을 또 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오픈넌 되겠다 언제 정확하게 이따가 알려줘요 정확히는 원래 6월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한 달이 좀 미뤄져가지고 7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유영진님이 하정우 배우님 다음 달에 또 영화 개봉하지 않나요? 요즘 작품 촬영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달에 개봉을 해요 6월 21일 날 하이제킹인데 하이제킹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달 6월 21일에 하정우 씨의 하이제킹이 개봉을 하는데 여기에 여진구 씨 성동일 씨도 같이 출연하신다고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971년도에 실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민간 항공기가 납치가 돼서 북으로 가는 그런데 어쨌든 기장과 부기장과 승무원과 저는 부기장입니다 아 북기장이 성동일 형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납치범이 이제 여진구 그 다음에 승무원이 최수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요 꼬꼬무에도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럼요 이런 건 다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꼬꼬무에도 우리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엄청 딱 흥미롭네요 딱 대충 내용만 들어도 아주 박진감 넘치고 막 스릴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하정우 씨는 하이제킹이 어떤 매력을 보고 작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화 같은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실생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던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엔딩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가슴이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흔쾌히 감사하게 선택을 했죠 그때 그 비행기 안에 계셨던 분이 살아계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증언도 듣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가님이나 감독님이나 그런 사전조사를 다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1971년도 당시에 비행기를 그대로 재현해놨다라는 것이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직접 만든 세트 안에서 촬영을 비행기 세트에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이신가요? 김성환 감독님이시고 이번에 첫 장편 데뷔작이시고 저와는 1987이라는 작품과 백두산이라는 작품에서 조감독과 배우로의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감독님이시죠 그렇군요 감독님 살짝 아까 바깥에서 뵀는데 느낌이 딱 감독 이렇게 써있으시잖아요 닉네임 이아름님이 하이재킹이라는 말부터 좀 생소하네요 어떤 뜻인가요? 하이재킹 공중납치 그렇죠 공중납치가 됐죠 비행기 납치를 하이재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목을 질 때도 굉장히 다들 제작진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중납치라는 제목을 그대로 쓴 건 어떠냐 공중납치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결국엔 하이재킹이 됐었죠 닉네임 균희씨가 하정우 배우님은 한 공간에 갇혀 고군분투하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테라 라이브 터널 롤러코스터도 그렇고요 이런 연출이나 상황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건 일단 그 배우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가 계속 들어왔다는 건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감독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제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저한테 이런 시나리오를 자꾸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내시고 아 예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연극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그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진짜 정말 딱 그 안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야외에는 한 3번 나갔나? 야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탈 때 공항장면 공항장면 올라타거나 나중에 내릴 때 뭐 이런 거 와 그러네 5866님이 하종호 배우님 이번 작품이 역대급으로 힘든 촬영이었다면서요 어떤 신이 가장 체력적으로 힘드셨나요? 아 그래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라고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전 작품들보다 20배는 힘들었다고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놀이기구를 못하거든요 바이킹도 못하는데 이 비행기 세트가 짐벌이라는 움직이는 기계 위에 올려놓고 촬영이 진행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별 영향은 없었는데 저는 사실 놀이기구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게 막 굉장히 180도 가까이 올라가고 뒤집어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놀이기구 타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멀미가 좀 있었죠 거의 더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이게 혹시나 그러면 이제 이 촬영은 다 끝내셨으니까 이제는 놀이기구를 잘 타실 수 있을까요? 못 타죠 더? 더 정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와 정말 어떤 상상이 가면서도 또 어떻게 찍었을까 봐 이런 생각 기대도 되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국가대표라는 작품을 찍을 때 스키장에서 한 8개월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스키를 안 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로비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로비를 찍고 나서 골프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별이님이 성동일 여진구 최수빈 배우님과 함께 촬영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분의 합의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서 거의 다 찍었거든요 세트가 대전이라 대전에서 다 같이 합숙을 이제 불가피하게 서울 올라간 사람들은 올라가고 대부분 이제 대전에 남아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뭐 촬영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녁들을 같이 먹고 뭐 다음 쉬는 날이면 술 한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소통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성동일 씨하고는 처음? 여진구 씨하고는 처음? 진구는 처음이고 수빈이도 처음이고 동일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대표 거기 국가대표 다음에 허삼관 그럼 친하시겠네 친구와 함께 엄청 친하시겠구나 친하죠 같이 나올 걸 그랬나요? 성동일 배우님이 또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먹장님 영화 내용처럼 실제로 하정원 씨가 탄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면 범인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잘 설득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겠지만 설득을 해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얘기는 들어야겠죠 왜 납치했는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줄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납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흉기를 들여갖고 돈 내놔라 이럴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할까 그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하정원 씨는 잘할 것 같아 그래요? 여기서도 설득하는 장면이 있겠죠? 있죠 있었네요 그렇지 누구라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상대방 마음에 안 와닿거나 이러면 더 화가 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납치한 사람의 나이가 2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무서운 게 없을 때니까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하이제킹 최수진 씨가 생각해 보니 저는 하정우 배우님 나온 영화는 거의 다 극장 가서 봤네요 극장에 가게끔 만드는 배우 많지 않은데 역시 연기력이 그 힘이겠죠 하이제킹 꼭 영화 안에서 볼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 이거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 이것도 무슨 뭐 4D, 3D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흔들리니까 네 사실 그런 특수관에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우리 모든 배우들이 그 비행기에 타서 짐벌 위에서 움직이는 세트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캐릭터가 저는 비행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비행기가 어떻게 스크린에서 비행을 하는지 아 그렇구나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셨어야 되겠다 하체 근육으로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 안전벨트를 굉장히 촘촘하게 매더라고요 5개 라인을 이렇게 매고 해서 또 굉장히 조정실이 비좁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풀고 밖에 나가는 그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비행기와 정말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그 조정실 우리가 생각보다 비좁을 수 있겠네 그렇죠 1227님이 제가 승무원인데요 정원님 같은 부기장님이 계시면 근무 환경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비행할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떨까요 글쎄요 아니 가끔 장난은 치지만 또 엄청 또 엄격할 때면 엄격할 것 같아요 캐릭터가 여기 지금 하이제킹에서 캐릭터 아니 아니 그냥 제 캐릭터요 뭐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치 근데 그래 너무 좋겠다 이혜경 씨가 포털사이트 맨 위에 하이제킹 예고편이 있어서 깜짝 라디오 들으면서 예고편 봐요 영화 기대됩니다 그렇구나 하이제킹이 6월 21일 21일 좀 이례적으로 금요일날 개봉해요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주말에 했잖아요 맞아요 금요일날 했었어 내게 점점점 앞을 했더니 이제 수요일인데 이번에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전략이겠죠 배급사의 근데 뭐 금요일로 정하고 가는 건 또 감독님의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투자배급사의 권한인데 뭔가 뭔가 새로운 그렇죠 여러가지 마케팅의 권한이 다 생각을 하겠죠 어쩌면 뭐 명리학을 봐서 그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다 해서 금요일날 박은 날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이례적으로 금요일날 개봉합니다 금요일날 개봉한다니까 진짜 영화다워 그냥 수요일날 개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 퍽퍽하죠 금요일인데 뭔가 좋잖아요 금요일은 조금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레이고 근데 이제 하이자킹이 만약에 이제 수요일날 개봉하면 그래도 수요일날에 수정 넉넉하게 좀 주말을 즐기고 막 3202님이 대전에서 주로 영화 찍으셨는데 성동일님 여진구님 캠핑이랑 산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대전하면 계룡산 가보셨나요 정우님도 등산 캠핑 좋아하시나요 아 그래요 이게 뭐 가게 되나 캠핑은 뭐 못 갔어요 그 등산 등산 그냥 같이 여러 번 걸었어요 징구랑 많이 걷고 네 거기 또 하천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걷기가 그래서 동일형이랑 뭐 징구랑 자주 걸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는 이제 잘 걷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보나 걸어요 아 2만 번은 늘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 2만 보면은 거의 2시간이 넘지 않아요 3시간 정도 걸리죠 3시간 나눠서 하죠 오늘은 14,000보 정도 걷고 왔습니다 그럼 걸어서 오셨어요 아니요 집에 집에서 러닝머신 위해서 가끔만 이렇게 촬영장도 걸어서 가신다고 네 뭐 지하철도 가끔 타세요? 지하철이요 가끔 안 탑니다 그때 한 번 탔었어요 근데 너무나 알아보나요? 한교에서 강남 나올 때 차 막혀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봐요? 아니요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냥 요즘은 다 핸드폰 보시고 네 그렇죠 그게 신기했어요 지하철이 노선만 괜찮으면 엄청 빠르니까 맞아요 빠르니까 하이제킹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서 그런가 오늘따라 하늘의 비행기가 자주 보이네요 하정우 배우님 끊임없이 작품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바쁜 일정을 보내는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전 대상포진 걸려서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샤무 너무 어렵죠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운동하고 식사 잘 챙겨 먹고 그게 일단은 영양제 먹고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거 먹고 가끔 고기도 먹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정우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는요? 잔나비를 좋아해서 아 그렇구나 그게 최고네요 잔나비 띠? 막 이러면서 말 띕니다 잠시 후 4부에도 우리 배우 하정우 씨와 함께할 거예요 궁금한 질문 목격담이나 미담까지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땐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땐 난 또 어떤 맘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여수 공주 화정이 찾아왔어요 12시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화정 공주 신비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꿈과 음악을 주러 찾아온대요 화정 공주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공주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최파타가 사랑하는 남자 배우 하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정규 님이 감독님 들어오세요 감독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즉석에서 우리 김성환 감독님 섭외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감독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선 님이 네 감독님처럼 생기신 감독님이신가요? 화정원 님 아래 공감합니다 근데 딱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딱 감독이시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예술 쪽 일을 하시죠?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고요 정말요? 그럼 어떻다고 얘기 들어요? 어 불황자 뭐 노숙인 이런 느낌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수 이남희 선생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서 웃을 수 있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그렇죠? 이남희 씨를 네 우리 김성환 감독님 모셨으니까 김성환 감독님께 질문 드린다고 윤소영 씨가 배우 하정우란 아 저한테요? 네 무심한 최고? 네 그 정우 씨가 뭔가 무심해 보이는데 정말 그 어떤 것 하나도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품 활동, 영화 촬영, 감독, 배우 모든 걸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는 많이 자극받고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자극받고 감동받고 맞어 하정우 씨는 그게 매력이죠 그냥 무심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런데 보면 너무 제가 그 책 또 이름 모르겠다 달려본다? 걷는 사람 하정우 걷는 사람 해 걷는 사람 하정우 달려본다? 달려본다 하정우 내가 원래 시경이 뭐 그 노래 제목도 바꿔서 얘기하는 거 1인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에서도 보면 어떻게 야무질까 어쩜 이렇게 지혜로울까 저는 그런 거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상 무심해 보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무심한 최고 2830님이 하정우 배우님이 김성환 감독님이랑 1987이랑 백두산 같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조감독이셨던 김성환 감독님 어떤 점이 좋으셔서 이번 입봉작, 입봉작을 같이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래요. 입봉작품이네요. 그렇죠? 일단 조감독이라는 직책과 역할과 위치는 그렇게 감독님이 당연히 계시니까 서포트하는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고용된 사람으로서 한정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워낙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마음과 그릇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배우들을 이끌어주고 대해주고 하는 것들에 사실은 백두산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별것 아닌데도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조감독이 얘기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일리 다 신경을 써서 배우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촬영할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때 감동을 좀 받아서 이분이 감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장민근 씨가 두 분 닮으셨어요 감독님과 하배우님 일단 이름도 비슷하죠 본명도 본명이요 본명이? 네 김성훈이니까요 네 김성훈 오 전 진짜 그러네 나이도 동갑이고 키도 비슷하고 노지희 씨가 감독님 배우분도 힘들겠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한 감독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김성훈 감독님도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하이제킹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홍보해주세요 이거 이래서 봐야 된다 안 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거는 저는 또 한 번 항상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부분들인데 이 영화에 이제 훌륭한 지점이 있다면 전부 다 이제 배우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도 배우분들이 연기하신 걸 다시 이제 찾아보면서 아 이런 또 의미가 있었네 뭐 이렇게 또 해주셨네 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또 대단하고 좋았던 작업이었어요 편집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오셔서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되게 긴장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배우분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 이런 섬세한 부분들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하자원 씨가 옆에서 좀 보충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니까 이제 뭐 금요일 날 개봉하니까 얼마나 좋냐 금요일 날 개봉하니까 얼마가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 뭐 이러고 뭐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오세요 막 이런 얘기 나 richie 금요일 날 개봉하죠 네 재밌죠? 하이재mu 진짜 기대작입니다 기대작이에요 네 아니 감독님 오늘 응원차 네 그냥 같이 와주셨는데 아니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아우 그래 이왕이면 감독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오늘 지금 계속 샤이한 샤이 스타일이니까 샤이 가이 샤이 가이 샤이 가이 사하나이 님이 하정우 배우님 이 영화도 혹시 퇴근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우리 점심시간에 음악을 많이 틀어서 들었죠 세트에서 찍다 보니까 이제 같은 공간이니까 음악 틀기가 좋으니까 점심송은 뭐 들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짬뽕에서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만 힙합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조그만 2000년대 초반에 닥터들의 수눕덕이 덕 자 김동준씨가 감독님 저는 체중감량한 조진웅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조진웅이 형 닮았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체중감량한 너무 감사합니다 홍윤진씨가 하이잭킹 대박나서 천만 영화 가자 야무지게 공약도 걸어주세요 아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죠 아 그래요? 1주차 지나고선 스코어 보고 공약 걸을게요 좋아요 노래 한 곡 드릴 건데요 이것도 신청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가사가 아주 좋은가 봐요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오셨어요 지금 시각이 1시 43분 됐고요 백영일씨가 노래 가사가 노래 가사에 하정욱급 표정연기 찰떡이네요가 나와 이 가사에 아 그래요? 맞아요 하정욱급 표정연기 찰떡이네요 이게 나온다고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이따 차 안에서 들으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그래 정말 하정욱급 표정연기를 탁 연인했으면 어떨까 정말 속이 상할까 정말 눈물이 나올까 인홍씨가 하정우님이 직접 연출한 영화 로비 촬영 때 선물 받은 의자 또 쓰셨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계속 네 잘 쓰겠습니다 최서훈씨가 하정우 배우님의 대학 시절 오셀로를 잊지 못하는데요 연극으로 관객과 만나실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무대에 서고 싶은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늘 제가 연극부터 시작을 했고 항상 그 향수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면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닉네임 용영 주껜지님이 우리 하정우 배우님은 인터뷰할 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감정 기복도 거의 없고 평정심 유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걷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게 되고 마음이 좀 체하기도 하니까 감정의 기복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잔잔하게 우리 하정우씨는 상 받거나 이럴 때 울컥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너무 울컥은 하잖아요 울컥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참아야 돼요? 울컥하면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그런데 제가 시상식에 가거나 그거는 워낙 시상식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쑥스럽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더 세서 상을 받은 게 받은 어떤 그런 울컥감과 감동이 그 긴장감에 다 묻혀버려요 묻히는구나 그게 더 세서 그런데 보통 이제 촬영이 끝나고 오랜 기간 동안 찍은 촬영이 다 끝나서 스태프들한테 한마디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상하게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려서 참 민망한 창피하기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 툭툭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꼭 유머를 넣자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격이도 나오고 연기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못 견뎌하는 거야 너무 무겁고 막 이런 거 사실 오늘도 누나의 마지막 주잖아요 여기서 이거 하이제킹도 물론 중요하고 급한 부분인데 그걸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거예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걷고 생각을 좀 덜어내고 더해내고 러브님이 하정우 씨 하면 김 먹방을 잊을 수 없는데 요즘 김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먹방 1인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타깝네요 김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뭐 좀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할게요 이렇게 김 먹방 연기하면서 김을 이렇게 진짜 쑤셔 넣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연습도 해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그 캐릭터에 몰입되니까 그렇게 먹는 건가요? 그 캐릭터의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 먹방은 황해라는 영화에서 며칠을 굶다가 국밥을 먹다가 김을 집어먹는 건데 허겁지겁 먹고 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걸 빨리 먹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며칠간 굶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김을 한 입에 먹는 그런 퍼포먼스가 평소에도 급하면 그렇습니까? 네? 부스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돌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하정호 씨가 쳐야 되니까 누가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세 번 오시긴 하는데 다사도우미님이 버키비님이 하정호 감독님 이제 최하 화장님 최파타 끝나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의 역할로 최하정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한다면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가요? 로비 같은 데서 좀 할 역할 있지 않나? 물론 다 찍었겠지만 있죠 거기서 어떤 역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역할? 조장관 역할 장관 역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부패한 장관 역할 지금 잘하실 것 같아요 겉으론 되게 우아한데 얘기하면 굉장히 눈 안으로 타는 게 아니고 그런 연기를 잘하실 것 같다는 거죠 속물이고 막 그치 그치 아 그 장관 탐난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리님이 하정호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걷는 사람 하정호 하정호 느낌 있다 두 권의 에세이 집을 발행하셨잖아요 혹시 세 번째 에세이도 준비 중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목표가 5년마다 한 번씩 책을 쓰는 게 예전에 제 목표였어요 처음에 느낌 있다 하정호를 처음에 이제 쓸 때 그랬을 때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개그에 대해서 말장난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 번 써볼까 하고 있어요 워낙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말장난하고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써볼까 기대됩니다 꼭 읽어야 될 것 같아 네 나는 걷는 사람 하정호를 이제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달려본다 달려본다 달리는 사람 달려본다 달려본다 하정호 자 광고 듣고요 자 최포터 패밀리 초대석 배우 하정호 씨와 함께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는 네 정순희 님이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최호장의 파워타임 화정 DJ 님이 지난주부터 고마운 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정호 배우 님을 잊지 않고 꼭 말씀하셨거든요 하정호 배우 님이 바라본 화정 DJ는 어떤 분이었나요 참 그냥 늘 한결같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말 웬 생각이 안 나네요 참 이거를 바로 앞에서 하니까 너무 민망하고 근데 저는 항상 정말 그 추격자로 너무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때 막 그 와중에 난 기억이 나 막 영화관이 5층인가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와중에 내가 막 정호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와 너무너무 너무 잘 봤다 너무 대단하다 정호가 그 와중에 또 막 답을 해 주고 그리고 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와주고 이런 게 너무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감사하지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7년에 막을 내리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생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인분들이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데 또 하정우 배우님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달에 개봉하는 영화 하이잭킹 6월 21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저도 꼭 보겠습니다 우리 뭐 현수 작가님이랑 늘 보니까요 그리고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로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로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얘기하면 골프장에서 로비랑 접대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다각면에 이중에 뭐 골프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끝곡으로 영화 데브 OST 이거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제가 이 로비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이 노래를 데브 OST를 그냥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 로비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진지하고 다 각자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 욕망 그러면서 블랙 코미디 작품이기 때문에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 작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하정훈 씨가 작업하고 글을 쓰고 이 노래가 나오고 이걸 부감으로 누가 찍으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코미디야 네 코미디입니다 완전히 좋아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영화 데브 OST 앤디 윌리엄스의 스픽 소프트 릴러 가사 있는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우리 하정훈 씨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 조만간 빨리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사할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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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